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내일 핵심 당사자인 박정훈 대령과 김계환 사령관을 불러서 조사합니다.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대통령 경로서를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을 한자리에 앉혀놓고 묻는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. 조희원 기자입니다. 공수처가 내일 오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. 지난 4일 첫 소환 조사 이후 17일 만입니다. 공수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도 오후에 나와달라고 했습니다.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, 대통령 경로설의 양 당사자를 같은 날 부른 겁니다. 공수처는 대질신문을 위해 두 사람의 출석 날짜를 맞춰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금이라도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립니다. 지난해 7월 31일 오후 2시로 잡혀있던 수사 결과 언론 발표가 2시간 전에 갑자기 취소됩니다. 임성근 일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그날 오후 김 사령관 집무실에서 VIP 경로설을 들었다는 게 박 대령 주장입니다. 대통령 주재 오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더라고 김 사령관이 말했다는 겁니다. 박 대령은 집무실을 나와 부하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이 항명주에서 벗어나려고 대통령실까지 언급하며 마치 외압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. 반면 박 대령 측은 잊지도 않은 대통령 수사 개입을 지어낼 이유도 없고 이렇게 지어낸 거짓말을 부하들에게 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해 왔습니다. 대질 조사는 공수처 3층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대통령 경로설의 진실이 드러날지 내일 조사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.